러시아 3대 문묵하면 여러분들이 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뚜레게네프 이랬죠. 시대 순으로 보면은 뚜레게네프가 제일 먼저고 나이 많고 그 다음이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이 톨스토이 그런 순서가 됩니다. 이 셋 다 독특한 문학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대단히 흥미있는 그리고 세계문학사에서 알아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적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논문학자 중에서 뚜레게네프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항제 교수입니다. 당국대 논문학 교수였다가 아마 지금은 정년퇴직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났는데요. 이항제 교수는 뚜레게네프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것만 가지고 오로지 일생을, 번역도 아마 뚜레게네프 번역판 사려면 이항제 교수 걸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뚜레게네프가 미친 사람인데 이 당시의 시대를 잠깐 다시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 이제 내가 작가 얘기를 하면서 시대 얘기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재미로 이 얘기도 들으세요. 크림전쟁, 크리미안 월죠. 1853년부터 1856년동안 3년간 했던 전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림반도 바로 밑에 흑해입니다. 흑해 바다입니다. 바다. 러시아가 굉장히 소중히 얘기하는 바다죠. 그 바다를 차지한 싸움이 바로 크림전제입니다. 그럼 그 바다 바로 건너가 터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주적이 되느냐. 러시아의 역사적인 근대 이후의 주적은 터키입니다. 터키거든. 그럼 러시아와 러시아 한나라를 두고 터키와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살아야 되냐. 이 연합군들이 합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전쟁이 났느냐 하면 이때 프랑스 왕이 나포레온 3세입니다. 이 나포레온 3세가 욕심이 나가지고 터키 영역, 그 당시에서는 오스만 터크죠. 오토만 터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거든. 기독교 성지 뿐만 아니라 회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나포레온 3세가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에 프랑스인에게 방문하는 특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크로서는 프랑스가 뭐가 특권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가 러시아는 일찍부터 진작 그쪽에 야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안 된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교잖아요. 정교 아닌 유럽 전체와 특히 유럽은 반 러시아 감정이 오래부터 쭉 쌓여왔거든요. 지금이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냥 러시아하면 유럽에서는 다 무서운 나라로 힘을 키워주면 안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배어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종교도 우리 전국의 특이한 종교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러시아하면 그냥 유럽으로 넣어주기 싫은 거예요. 문화도 독특하고. 이런 게 전체 뭉쳐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크림 전쟁인데 이건 지금 러시아 지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이 흑해고 이게 크림 반도입니다. 크림 반도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더 자세히 된 지도가 나와요. 그때 설명해 드리긴 하고 어쨌든 이게 브렉시가 되고 이런 거거든. 전쟁이 나니까 막 터키하고 연합군들이 그 크림 반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러시아 영토로 다 사방에서 이래. 그것도 제가 침묵에 들어가는 전쟁의 약도죠. 그런데 이 크리미아 전쟁 때 제일 유명한 전투가 뭐냐면 세바스토폴 겹전입니다. 이게 1854년 9월에 영국, 프랑스, 터키 6만군이 크림 반도로 상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림 반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군항이 그때 어딨냐면 세바스토폴이란 됩니다. 여러분 세바스토폴이 빨간 글째로 해놨잖아요. 제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똘스토이 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똘스토이가 세바스토폴 이야기해가지고 똘스토이는 이 크림 전쟁 때 군인이었어요. 청년. 20대 청년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참전해서 자기가 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쓴 소설이 똘스토이의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단편집이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똘스토이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엄청난 격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로서는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안 뺏기려고 반도가 이렇게 나중에 지도가 나요. 반도가 있으면은 세바스토폴의 항구가 있으면은 그 앞에다가 못 들어오게 러시아 쪽에서 힘이 모자라니까 몇 개 나라가 연합해서 온 게 힘이 모자라니까 바다 속에다 그 소중한 군남을 빠뜨려요. 가라앉혀옵니다. 가라앉혀가지고 그 위에 또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버리면 나중에 이쪽 연합군들이 배가 연합군 함배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밑에 이게 바다 물이 낮으니까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 딱 걸려가지고 스크류가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쌓았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지키려고 그 소중한 해군 함정을 바다에 일부러 빠뜨려서 바다에다 방벽을 쌓으려고 할 만큼 했는데 결국 저요. 결국 제가 도포를 항구에 상류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끼어요. 이게 이제 11개월간 격전이거든. 결국은 1855년 8월에 러시아가 이 항구를 피점당해버립니다. 전부 다 나누고 일부러 피점당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해에 이 전쟁 중에 크림 전쟁 중에 니쿠라의 1세가 죽어요.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니쿠라의 1세는 기억나죠. 니쿠라의 1세는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식견 했죠. 고골도 했죠. 다 니쿠라의 1세에 걸쳐있습니다. 니쿠라의 1세 치아에. 특히 니쿠라의 1세 가면은 이런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건 뭐냐. 유럽의 헌병 독재 정치를 펼친 사람 부식견을 결투로 죽게 만든 황제 짜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독재자죠. 그런데 미남입니다. 유럽 왕가 중에서 최고 미남 왕. 죽고 이제 아렉산더리 2세가 지기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정치가 니쿠라의 1세가 막 그렇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렉산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풀어줘야죠. 아렉산드로는 풀어줍니다. 그래서 당장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파리에서 강호주약을 맺어요. 아주 러시아로서는 치욕입니다. 흑해 지배권 다 뺏겨버려요. 바다. 원래 러시아는 흑해는 자기들이 딱 군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나라의 배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러시아의 목적이야. 그런데 이걸로 그냥 완전히 해군 지배권을 상식해버립니다. 자 이게 세라토볼 그림들이고 이 그림은 엄청 많습니다. 그림전쟁 이렇게 치면 특히 러시아에 많아요. 자 이게 이제 지도가 잘 된 거거든. 이게 이제 흑해입니다. 흑해 브렉시 우리가 유명한 한반도 운명도 좌우했던 2차 대전 때 회담이 얇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 반도고 반도의 여기가 반도 째 끝에 계속 튀어나온 데가 오른쪽은 얇다 왼쪽이 세라토볼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때는 군함이 군함 중에 제일 큰 군함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 해안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흑해 연안 중에서 러시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오데사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 오데사하고 두 번째 큰 데가 여기였는데 군함은 세라토볼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세라토볼로 딱 진격해 들어가서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 러시아 지도 한번 보십시오. 블랙시 흑해 흑해로 들어오는 강이 뭐라 그랬어요. 드네프르강 드네프르강 드네프르입니다. 드네프르강 이게 우크라이나에 속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소울 러시아라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이죠. 여기 보면 아조프해죠. 시오 아조프 아조프에 들어오는 강이 뭐 같아요. 돈강 돈강 그럼 이쪽 유럽적으로 드네프르강이 흐르고 우크라이나 이쪽이 다 드네프르강입니다. 키에프 이쪽이 다 드네프르강입니다. 이쪽은 돈강 돈강이 뭐가 유명해요. 코자크죠. 돈 코자크 그거죠. 돈 이쪽에 또 이게 아조프해고 이쪽에 또 바다 하나 있어요. 러시아가 그게 무슨 해입니까? 카스피해 카스피해로는 볼가강 유명한 볼가강 이쪽 러시아가 바다 남쪽에 세 개 흑해 아조프해 카스피해 강도 세 개 각각 그게 유럽의 3대 강 이게 세발스토폼입니다. 저렇게 톡 튀어나온 한국은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싸버리면 못 들어온단 말이죠. 싸버리면 근데 그게 결국 무너져가지고 도시 뺏기게 된 거죠. 세발스토폼 이게 기념탑입니다. 썽큰쉽스 썽큰쉽스죠. 가라앉은 배들 세발스토폼 점령기간 동안에 배들 일부러 가라앉혔던 것을 기념해서 만든 탑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군인들과 해병들 세일러 해병들 이것도 세발스토폼 기념탑이죠. 전부 다 세발스토폼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럴 때인데 여러분이 크림전쟁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반드시 이 여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적십자사 적십자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참 이름 좋죠. 아버지가 참 딸이름 잘 지었어요. 왜 나이 플로렌스입니까?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거든. 부부가 영국이에요. 부모가. 영국인데 피렌체 여행 중에 놓은 거야. 그러니까 피렌체에요. 피렌체가 영어로는 플로렌스잖아요. 거기다가 큰 멋진 울음이 아름답다는 새 이름 딱 갖다 보이죠. 나이팅게일 제가 놓으니까 얼마나 우여기 좋아요. 이 여자는 이름 자체가 신이 돼야 되는데 간호사가 됐어요. 나이팅게일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동산 런던에 가면 여러분들이 누구죠? 영화 배우 로버트 테일러가 워터루 브릿지 누구예요? 영화 배우 워터루 브릿지라는 영화 있죠? 1차 세계대전 배경을 했던 그 워터루 브릿지의 로버트 테일러 맞죠? 그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워터루 브릿지 거기에 이제 가시면 워터루 브릿지 영화는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여자가 1849년에 원래는 천연 그 간호할 생각이 없었어요. 간호사 될 생각도 없었어요. 에지프트 여행 중에 아레스앤드리아 병원을 참관하러 갔다가 너무 부상자들이 많은 거야. 이쪽 연합군 쪽에도 터키거든요. 아레스앤드리아는 이집트고 그러니까 뭐 아 내가 간호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속 간호사 수업합니다. 그리고 런던 숙녀병원 간호부장 하다가 크림전쟁 나가지고 38명을 성공해 38명의 성공해 수녀들 영국이 성공해잖아. 동원해가지고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다 보냅니다. 야전병원에. 그래서 환자 사망률이 그 이전에는 42% 돼요. 쉽게 말하면 부상하면 반은 죽는 거야. 못 고치고. 그런데 이 나이딩게이로 활동으로 2% 거의 다 반을 살린 거죠. 부상 당해도. 아주 엄청난 중상이 아니면 그냥 살려낸 겁니다. 대단한 여자죠. 어때요. 이름 날면 안 하죠. 그 이후에 미국의 남북전쟁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프로이션과 프랑스 전쟁 보블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65년까지고 프로이션 프랑스 전쟁은 1870년 1871년 그때 완전히 이 그라말로 나이딩게이로 정신에 의한 간호사들이 날려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70자 기운을 제어버린 거죠. 이제 딱 알겠죠. 나중에는 이 여자는 굉장히 출세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제일 억울한 게 누구냐. 한 사람이 출세하고 억울한 사람 있어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메리 시 콜 영국계 자마이카 자마이카 그러니까 이제 특이해요. 여자가 사진 보면 특이해요. 이 여자가 제마이카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통의학 한방 같은 그냥 오로지 나는 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고치는 이걸 전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예요. 의사를 견만 그냥 간호사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자기도 영국 런던 가 가지고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안 받아줘요. 인중차별이죠. 영국 사람도 아이고 말이죠. 성웅회도 아이고 안 받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자원해서 혼자 그냥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엄청 업적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름도 없어요. 끝발라 나이팅게일은 국제적인 여자가 돼버리고 여자는 그냥 이름도 없는 여자로 남아버린 거죠. 참 안 됐죠. 자 이게 나이팅게일이 주로 주로 근무했던 터키의 지금 병원입니다. 여 보면 나이팅게일이 밀리터리 호스피탈 스쿠탈리 스쿠탈리라는 게 있죠. 스쿠탈리 스쿠탈리는 그리스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이 스쿠탈리고 이쪽 이름으로 우스쿠탈리 우스쿠탈리라는 데예요. 이게 이제 그 지금 터키 이스탄불 바로 가까이입니다. 바로 옆 그냥 같은 터키 이스탄불 다 가든지 이스탄불 해도 아닌 정도로 붙어있어요. 이쪽에 이게 우스쿠탈리 이거든 여러분 위스쿠탈리 가면 뭐가 생각나요? 다음에 가면 이걸 떠올리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터키의 민요인데 우리나라 엄청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50년대 이 노래가 들어왔거든요. 5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지방의 촌놈인 나까지도 이걸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고 대학까지 뭐 한참 동안 이게 대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여러분 나중에 터키 여행 가면 나이틴게일이 근무했던 그 우스쿠탈리 병원 그 병원은 지금 그대로 있대요. 나도 못 가봤는데 그런데도 보고 버스 안에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특히 여행을 하면 훨씬 풍요로 여행이 되죠. 어쨌거나 이 바로 그 유명한 크림전쟁 이것이 흑해를 둘러싼 전쟁이었고 그 전쟁으로 러시아는 흑해를 완전히 뺏겨버렸다. 그건 이제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독재자 그라이 1세가 죽고 아렉산델 2세가 이제 됐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지교를 했거든. 이 아렉산델 2세는 그냥 해방황제 별명이 해방제 해방황제 해방제 아렉산델 2세 러시아 역사 그렇게 부를 만큼 엄청 계획을 마였어요. 우선에 농로를 4천만 명 농로 해방합니다. 1261년 그 다음에 계급차별 재판 재판이 다 이게 달라요. 귀족들 재판하고 그걸 하고 전부 없애고 다 평범하게 재판 배심죄를 실시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아렉산델 2세 가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1860년에 제2차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아편전쟁 하면 여러분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영국 중국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편전쟁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절대 유럽 사람들을 마음 깊이 심장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영국인들이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았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냥 공연하게 팔았어요. 중국에서는 금지죠. 중국 관리들이 관리를 단속을 못해요. 와서 그냥 뭐 하면 그냥 관리들한테 덤벼가지고 쏴 죽여버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아니 그걸 어떻게 어떻게 인간에게 아무리 남은 나라 야마는 나라라도 아편을 합법적으로 아예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식서가 그냥 딱 그 아편 모아가지고 불 찔러버리고 별 까랑치고 해가지고 1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 중국이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2차 아편전쟁 또 납니다. 50년대 후반기에 또 나요. 1차는 1841년 2년 그때 났고 42년에 패배해가지고 1차로는 영국이 완성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도시나 한국 이런 걸 열고 한 거 아닙니까 홍콩도 그때 생긴 거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영국이 더 중국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조작해가지고 중국이 잘못도 아닌데 자기 나라 배도 아니야 중국 국적 배를 중국 관리들이 취재한다 거기에 영국인 근무자 근무한 사람이 영국인이야 그걸 핑계대고 올랑 전역 아편전쟁 있거든 이거 집니다 영국이 쥐요 진 뒤에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중국 땅을 이제 어떻게 차지하고 그러던게 2차 아편전쟁 이때 러시아와 러시아가 영국 편을 들어요 중국 먹는 데서는 둘이 합편이야 들어서 베이징 조약을 냈거든 이때 베이징 조약에서 러시아가 뭘 넣느냐 바로 아렉산더리 이색은 뭘 넣느냐 하면 연회 주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국경 보면 우리나라 북경 국경 함경 북도 보면 러시아 쪽이 살짝 개미 뒤따리 개미 허리만큼 살짝 걸치고 있고 중국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 국경과 러시아 국경 두 나라와 맞대고 있거든 그 함경 북도가 그런데 원래는 러시아 국경은 없었어요 중국당 지금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연회주 극동지역 이쪽까지가 다 중국당 이었습니다 이제 딱 이해가 되죠 그랬는데 그 일대를 아렉산더리 이체가 차지해요 연회주를 이때 국경 중앙 매진 보면 웃긴 얘기 많아요 청나라 관리라는 것들은 땅이 넓으니까 자기들 국경이 어딘지도 몰라요 현지 가서 조사해오라 하면 보처병들이 가다 그냥 지루하니까 가다 낮잠자다 놓쳐버리고 그런 동안 러시아가 그냥 싹 해가지고 국경 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딱 맞대게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좋게 맞대고 이래 하자 청나라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 맞대인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농로해방 어떻게 했냐면 경제학 하듯 소작인들이 경쟁하던 땅의 3분의 2를 지주들한테 땅 내놔라 소작인들 준 거야 그러면 소작인들이 잘 살 것 같죠 다 팔아먹고 돈을 팔아먹어버려요 지주한테 왜 땅값을 매년 현금으로 국가에 지불해라 연부로 했거든 못 가보니까 지주한테 또 팔아먹어버려요 열어져가지고 그 다음 지방음회 잼스토버를 만듭니다 시베리아도 완전히 지배하고 지금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이때 우즈베키스탄 이때로 러시아 국경을 엄청 넓은 게 아르허키스탄들이 있어요 그 대신에 뭘 아주 큰 자물색 절이라느냐 아라스칼 미국에 팔아요 720만 달러 720만 달러 지금 우리가 사도 돼요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사는 건데 그때 사놨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이때인데 187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나로드니키 운동이 확산됩니다 엄청 확산돼요 나로드니키는 뭡니까 인민들 속으로 who 나로드니 who는 영어로 하자면 into into the people 그런 뜻이죠 나로드는 people 러시아 말에는 그냥 people 개념 people이 사람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개념이에요 함께 갑니다 이걸 이제 720만 보래 어때요 여러분도 사고 싶고 생각나죠 그러다가 아라스칼들이 암살당이에요 나로드니키 혁명당원들이라든 인민들 속으로 혁명당원들이 저게 이제 폭탄을 해가지고 테러 너는 사람들은 꼭 2차 3차까지 줍니다 우리나라 8일 후에 여은영 이런 사람들 보면 다 2차 3차까지 준비하거든요 1차에 죽어버리면 2차 3차는 그냥 얼굴도 안 나타나요 숨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2차까지 해놨단 말이죠 해놨는데 1차 때 이제 아주 폭탄으로 아라스칼들이 이색한 마차를 타고 든든한 마차가 나포레온 3세가 선물로 준 그야말로 무쇠로 된 마차예요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을 털어뜨렸는데 무쇠니까 폭탄을 못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원과 마부는 부상 당해가 널버려졌는데 황제는 그 안에서 끝도록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그냥 달리는데 황제가 옆에서 옆에서 막 하악 하고 난리 나니까 잠깐 마차를 세우러 가고 지가 나가봤어요 그동안에 2차 테러범이 폭탄 던져가지고 죽어 암살당한 거죠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황제 이게 황제 이게 1차 당했던 마부하고 경호원들이고 황제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황제가 죽어버린 거죠 이게 텔러베스거든 이게 나중에 이제 재판 받는 겁니다 체형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렉산델 3세가 하니까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으니까 다시 철권 동지로 돌아갑니다 경찰 철권 동지 그래가지고는 모든 대학 자치제 박탈해버리고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왜 자기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되니까 맺어가지고 시브리아 철도를 착공합니다 1891년입니다 이 황제가 아렉산델의 황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황제가 됩니다 1881년부터 94년까지 14년도 14년도 거의 14년 동안이죠 이 아렉산델의 3세 황제가 우리나라 동학혁명 날 때 청일전쟁 나고 청일전쟁 동학혁명 날 1894년 그때까지 황제를 해요 그러고 이때 자연사해요 청일전쟁 중에 죽거든 가장 보수적인 황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시대를 머릿속에 두십시오 두면은 여기까지가 두루게네프가 일생이 되는데 두루게네프가 들어갑니다 대지주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반 세르게이츠 두루게네프 옆에 러시아를 보면 반에 액센터가 있어요 이반 세르게이츠 두루게네프 이렇게 액센터가 됩니다 11월 9일에 11월 9일에 태어나서 1884년 9월 3일에 죽었습니다 낮 12시 출생이에요 중부 러시아의 오레올 지방 오레올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레올 이래요 아레올 앞에 아가 들어가면 아 발음이 영어에서도 아로 발음이 많아져 스톱 스탑 하듯이 아레올 이릅니다 아레올 오레올 현에 스파스코에 스파스코에라는 마을 아주 부잣집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부자냐 아버지가 기병대 대령 출제입니다 아버지가 잘 살긴 잘 살았지만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오래 기병대 중위로 복무하고 있을 때 중위로 복무하고 있는데 거기 출신에 한 엄청난 상속을 받은 고아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뚜렌리브 어머니야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하고 그리로 자기 아들 장가 보내면 부자가 되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생겼어 그런데 프로포즈에 그런데 어머니가 3살 많아요 그 처녀가 3살 많으니까 안 갈라 그래 아버지가 장가를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는데 그냥 아버지가 막 할아버지가 밀어가지고 장가 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뚜렌리브 부부거든 나중에는 대령까지 올라가서 이제 예편에서 부자로 부자로 잘 살다 죽은 거죠 어머니는 어떤 여자애야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애야 여자는 엄청난 부잣집의 상속녀야 왜 그래 됐느냐 유복녀예요 아버지가 태어나기 두 달 전에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어머니 혼자잖아요 어머니 혼자니까 애가 낳자마자 바로 제가 했어요 개부 밑에서 크는 거야 개부 밑에서 크니까 애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열몇 살 때인가 가출해버려요 가출해서 혼자 살고 있는 삼촌 집에 간 거야 그 삼촌이 어마어마한 대지적 부자예요 삼촌은 애도 없어 혼자야 혼자 살게 그래서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삼촌은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삼촌의 모든 재산까지 합쳐서 이 여자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게 보면 어때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괴빠한 데다가 성질 더러운 데다가 뭐 그냥 또 돈 많게 계속 이렇게 돈은 계속 있었거든 사랑을 못 받았지만 부모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아래 것들 뭐 이 지주들 지주니까 뭐 그 머슴들 뭐 하인들 이건 그냥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성장부하는 그런 성질 더러운 여자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제 시집을 가니까 남편이 볼 때도 불만 전혀 마음이 안 들어 남편은 그냥 바람둥이야 남편은 그냥 타고난 바람둥이예요 앞에 보면 아버지 얘기 나오죠 안 나오나 아버지 얘기 나올 텐데 타고난 남 아버지가 타고난 바람둥이예요 아주 크로니컬 타고난 바람둥이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장가가서도 계속 바람피우고 이래요 그러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돌스토이 돌스토이 정기에 보면은 돌스토이의 장인 영감이 궁중 의사였거든요 베르스라는 의사인데 그 의사하고 그 시집을 돌스토이의 장인 영감 될 그 남자와 나이는 돌스토이 훨씬 더 후니까 그 남자와 뚜르겐니프 어머니 사이에도 썸싱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여자가 별로 성질도 안 좋고 평도 안 좋고 그러니까 뚜르겐니프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바로 그런 게 어머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은요 이 집은 내가 문학기행을 다녀본 중에서는 세계문학사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넓은 대지에 다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하도 커가지고 볼 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돼지죽 이게 뚜르겐니프 지바입니다 딱 그거 마세요 전부 이게 그 커다란 영지 안에 그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영지 안에 그냥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가 그때 문학기행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직접 뭔지 뭔지 안에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우리 회원들입니다 엄청나죠 전부 우리가 가서 찍은 겁니다 이런 거 전부 그 그 이 자기 태어난 집 안에 박물관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이게 그냥 박물관은 그냥 아니고 그냥 복도로 쫙 이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흉상이 두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어머니의 시녀 어머니의 하녀 하녀를 뚜르겐니프가 나중에 건드려가지고 딸 하나 낳아요 유일한 뚜르겐니프의 혈육입니다 남아있는 뚜르겐니프는 일생 동안 독신이었거든 결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바람만 피우고 갔어요 근데 어느 쪽이 어머니고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도르토이 어렸을 때 아 뚜르겐니프 어렸을 때 뚜르겐니프 동상 자 어쨌거나 이런 뚜르겐니프인데 집이 부자니까 뭐 학교 다니다가 대학 갈 때는 열탈 살 때 모스코바 이사를 열탈 살 때 1827년에 모스코바 이사를 가요 거기서 기숙학교 들어갔다가 형과 함께 전문학교 부속기숙학교 들어갔다가 열다섯 살에 모스코바 대학 철학부 갔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쌍테페텔르부르그로 대학을 옮깁니다 그 졸업해요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쌍테페텔르부르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꿈은 뭐냐면 철학과 교수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교수가 못 돼요 못 되고 난 뒤에 이제 소 작가로 돌아서버린 거죠 이럴 때 아버지가 죽어요 바이런이 맨프라드라는 이 바이런 맨프라드는요 엄청납니다 이 바이런 씨는 뭐 다 엄청난데 어떤 사람들은 바이런의 대표작이 맨프라드라고도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한 귀족이 자기 애인이 불륜이 있다고 애인을 자기가 죽여요 그 죽인 죄를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그 죄의식 머릿속에서 떠날 수 없어요 이런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시키기 위해서 알퍼스로 갑니다 알퍼스 가가지고 막 등산도 하다가 뭐 거기서 막 고행도 하다가 해도 그래도 안 떠나요 나중에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뇌에 이걸 뗀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마라꼬마라꼬 막 고행을 시키는데 그래도 안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아퍼스 그 산 계곡에다 그냥 딱 투심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나중에 그 오페라도 오페라도 되고 그 음악도 맨프라드라는 게 딱 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걸 보고 뚫겨내고 감동해 가지고 모방해서 스탠노 했는데 아무도 봐주지도 않아요 맨프라드입니다 엄청난 작품이에요 자이콥스키가 아예 이걸 심포니로 만들었거든요 슈망도 만들었고 이렇게 아주 막 유명한답니다 어찌구나 이 뚫겨내프는 그런 엄청난 자기 태어난 집도 그렇고 그다음 자기가 속해있는 오롤이 속해있는 읍내에도 또 박물관이 있고 모스코바에도 또 박물관이 있고 뭐 처처에 그냥 돈이 많으니까 박물관에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스코바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뚫겨내프 박물관 모스코바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모스코바 가면은 두 군데 두 지하철역에 있는 그런데 그게 이제 뚫겨내프 구역이 뚫겨내프 가도 있고 뚫겨내프 역도 있고 그렇대요 그게 간판입니다 뚫겨내프 뚫겨내프스 까아야 뚫겨내프 거리 그런 뜻입니다 까아야 20살 때 뚫겨내프 모스 팔자 좋게 생겼죠 페델블렉 졸업을 하고는 오셀러 리어왕 이걸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요 뚫겨내프가 의학의 천재입니다 의학이 뭐 불어 독일어 영어 이거는 동시통역 동시통역 정도가 아니라 보면서 바로 쫙 번역하면 그 자체가 문장이 될 정도로 완벽한 그야말로 의학의 천재예요 그러다가 어느 문화가 밤에 가서 부시킨을 우연히 만나요 부시킨 부시킨이 이때 벌써 뭐 뒤에 가거든 뚫겨내프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 그랬는데 며칠 뒤에 부시킨이 결투해가지고 위중하다 이 얘기 듣고는 찾아가가지고 부시킨 집에 하인을 매수해가지고 머리털을 좀 잘라달라 부시킨 아빠가 다 죽을까 하니까 아 저거 죽는다 자기가 부시킨을 너무나 좋아해요 부시킨 뭔가 하나 가지고 싶은데 가질 게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달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목걸이 장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부시킨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걸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그걸 지니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부시킨 죽은 뒤에는 장래식에 참석하고 그랬다가 베를린을 유학 간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배울 게 없으니까 베를린을 유학을 가요 이때 스탄게 비치라는 이건 뭐 여러분 이름 안 외워도 되는데 이 당시 러시아의 분위기를 알려면 지식인들이 이 스탄게 비치입니다 스탄게 비치는 스탄게 비치라는 요거 보십시오 considerably influenced 베를린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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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건 빼고 바쿠닌, 헤르첸 이런 사람의 예향력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지식인들의 서클 운동이 유행이었거든요 지적인 서클 운동이 엄청난 예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스탄게 비치가 독일의 유학 중에 자기 고향의 집에 화재가 불이 났다 하니까 돌아와요 돌아와서 고향에 잠깐 머무릅니다 이때 저녁에 레르먼토프를 만나요 레르먼토프도 유명한 시인입니다 레르먼토프거든 이 사람은 경력은 또 특이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굉장히 깊은 독자들은 레르먼토프 정도라면 이름을 알고 그의 특이한 경력이에요 정치학과를 다니다가 했는데 이 레르먼토프도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떠올리면은 레르먼토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지금 아주 노래 좋죠 이게 이 가사가 레르먼토프 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이렇게 노래 부르기 좋게끔 곡을 붙이기 좋게끔 했지만은 이게 바로 레르먼토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레르먼토프를 우리가 전에 했어요 언제 했냐면은 부시킨 할 때 부시킨이 결투로 죽으니까 그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권력 자르와 그 감시자들 그 쫄개들이 저래가지고 죽인 거다 그 시인의 죽음 부시킨 할 때 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게 바로 이 레르먼토프입니다 근데 부시 그 이제 두르르네프는 돈이 많으니까 엄청 해외여행을 자주 합니다 해외여행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외여행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잠깐 이제 해외여행하는 걸 잠깐만 살펴보고 들어봅시다 이태리로 가거든요 이태리 이태리 가서 이제 바쿠닌 만나야 바쿠닌 이미 러시아에서 알고 있죠 안았거든 그런데 바쿠닌은 아나키즘 선구자 그동안에 우리 여러 번 했어요 하이네 할 때도 했고 박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박훈을 할 때 많이 했습니다 박훈이는 위대한 혁명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 1200명 농로 가진 귀족 태어나서 벨린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파리에 가서 파리에서는 마르크스 푸르동, 엥겔스 완전히 혁명가들하고 침구가 됩니다 1849년 드레스덴에서 폭동 때 박훈어와 함께 폭동을 일으켜요 실패합니다 체포됐다가 상트페텔을 부르고 요새로 왜? 러시아 사람인 거야 러시아를 보낼 거야 갇혀있다가 탈출해서 런던 가서 다시 마르크스 만납니다 박훈이는 아주 유명합니다 박훈이는 이거 이제 뚜렌네보다 박훈이는 일명 약간 좋아했어요 뚜렌네보다 성질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귀국을 했거든 10월에 박훈이는 영지 뿌렘무히노라 딱 이름이 뿌렘무히노 뿌렘무히노예요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뿌렘무히노 안 외워도 됩니다 글 쓸 때 자료 요걸 인용하면 돼요 뿌렘무히노는 외워도 있냐 하면은 여기서 박훈이 여동생 하고 사랑을 합니다 굉장히 깊이 사랑해요 정말로 결혼까지도 가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뚜렌네버가 뚜렌네버가 그랬는데 못 간 이유는 뭐냐면은 뚜렌네버는 이상하게 그 어머니의 영향이 뭔지 모르게 여성들에게 잘 빠지면서도 그 이상하게 그 어떤 한 장박이 안 무너지는 그런 게기 때문에 좀 우유부단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이 결혼까지는 안 갔지만 어찌거나 상당히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패드를 불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고 그 어머니와 뿌렘무히노에서 가졌던 사랑 그 여자애가 딸을 낳아요 딸 낳은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까지 돼요 그 딸을 나중에는 뚜렌네버가 자기가 안 키우고 자기 애인한테 갖다 맡겨버립니다 애인한테 애인이 누군가 나중에 나와야 그리고 이제 7월에 1842년 7월에 귀국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수도 안 되고 하니까 내무부에 취직하자 취직해요 2년 동안 근무합니다 관리로 이때 평생의 애인을 만납니다 여자가 이제 자기 유일한 딸 맡아가지고 키워준 여잔데 이 여자는 로시니의 유명한 세빌리아 이발사 세비야의 이발사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게 다 알죠 이거는 이 극단이 프랑스 세빌리아 이발사 극단이 페델그룹 왔단 말 공연하러 그 세빌리아 이발사의 여주인구입니다 그 당시 아주 전유럽에서 유명한 1급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 여자가 비아르도 폴리나 비아르도 여자입니다 그 이 페델그룹에서 세빌리아 이발사 오페라 관람을 하다가 여주인구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 저 여자 참 좋다 이러고 많은데 이 뚜리그네프는 돈이 많으니까 꼬실 돈이 있잖아요 나도 돈 많으면 무슨 짓 했을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냥 꼬신 거야 꼬시면 이제 이 오페라 가수들이나 예술가들은 돈에 약하거든 상당히 가까워져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 여자는 메저소프라노로 스페인 계통의 프랑스 여자야 활동 프랑스에서 하는 여자야 그런데 이 쇼팽이 이 여자를 인간의 목소리의 말로 가장 훌륭한 악기다 어떤 악기도 이 여자는 흥냄 못 냈나 변호사에서는 리스트 뚜리그네프가 여정이야기에 마지막 마법사 오페레타 이걸 일부러 여자 때문에 써가지고 줘가지고 올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유명한 프랑스 바람둥이 작가 졸지상트와는 동성애라는 설도 있고 양성애지요 쉽게 말하면 시집도 갔거든요 파리의 이 비아르도 집에는 그 당시 프랑스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최고 음악가들 구노 뭐가 유명해요 아베 마리아 마스네 마스네는 뭐가 유명해요 타이스 명상곡 포레 생상스 이런 뭐 그 작곡가들 그냥 이 여자 집에 그냥 불러듯이 드나드는 그런 집입니다 남편은 있거든요 남편이 나이 차이가 20몇 생각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여자는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살면서 그냥 아주 분방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뚜린애프도 이 여자 집에 가면 이 여자 집에 가는 거야 남편이 있어도 뚜린애프는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예 이 집에 살아요 결혼식은 안 올 랬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평생의 애인이야 자 또 서서피키스 만납니다 자 봐요 프랑스 가가지고는 이 가족하고 같이 프랑스 여행을 해요 1848년 프랑스는 뭡니까 2월 혁명 2월 혁명이잖아요 그것도 눈으로 다 봐 파리에서 돌아왔거든 어머니는 죽어요 결의체는 아까 했죠 그 유명한 혁명가 이때 고골이 검찰관 낭독회를 해요 자기도 거가서 참석이 들어 이건 그때는 이 낭독회 자체가 불순하거든 그러다가 고골의 추동문으로 체포돼요 죽은 뒤에 한 달간 구속됐다가 스파스코에 자기 영지 있는 데죠 출생했는데 추방대가 1년 반 동안 연금당합니다 이때 자기가 연금당해 있을 때 유명한 베렌스키라는 평론가 나중에 자기가 하도 베렌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묘지를 베렌스키 옆에 묻힙니다 유언으로 남겨요 어머니도 그때 죽었거든 그랬는데 어머니 죽었을 때 못 갔다 그래요 길도 멀고 뭐 어떻게 핑계대고 안 갔는데 근데 지금 웃겨요 남자들이라는 게 GM이 죽은 데는 안 가고 이런 감시 속에서 모스코바에 비아르도가 오니까 그거는 만나러 탈출해요 잡히면 또 큰 벌 받을 텐데도 비아르도 만나러 애인 만나러 어머니 죽은 데는 안 가고 어때요 남자들 여러분 남자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53년 말에 연금생활이 종료됩니다 자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에 있기 싫어해요 그때부터 유럽으로 나가서 러시아는 청렬 났고만 오고 안 옵니다 완전히 그냥 러시아 정렬이 떨어져 버려요 부자 부자 도령님이니까 뭐 돈은 걱정 없고 간간히 러시아 돌아 런던에 가서 겔첸 또 만나거든요 겔첸이 어떤 남자냐 이런 남자입니다 겔첸 혹은 헤르첸 이렇게 부르는데 러시아 사회주의의 아버지 이념적인 선조 무슨 이념이냐 마르드니키 마르브나르드 운동 인민들 속으로 운동과 사회주의자의 혁명 이 이데올로기의 아버지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이 사람의 저성은 my past and thought 이거는 과거와 회상 과거와 사색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소설 쓰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 네버가 태어나서 성량할 과정까지는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소설가가 돼요 지금부터는 소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설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네버 소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